유튜브 안녕하세요 쏘니에요 오늘의 영상 아저씨 빨뜨기 바라보시죠 렛츠기릿 저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그런데 지금 몇시에요? 3시 5분 정도? 감사합니다 아저씨 4시 5분 정도? 4시 3분 정도? 4시 4분 정도? 저희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혹시 여기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알려줬어 올라가래 아저씨가 저 혹시 이곳이 지하철역이 있나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친절하시네 여보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이쪽으로 가면 없다던데 아저씨 아니에요? 저 혹시 이런 맥주 어디서 팔아요? 편의점에 팔아요? 저쪽으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잠시만 혹시 이 아이스크림 어디서 사셨어요? 저 거기서 파는거에요? 얼마에요? 5천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5천원이래 저 혹시 지하철역이 어디인줄 아세요? 저쪽으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죄송한데 혹시 지하철역이 어디쪽으로 가야되는지 아세요? 저 지하철역이 여의도역이 참깨잖아요 아 멀리 가야될텐데 아 정말요? 그럼 이쪽으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거죠? 네 올라가고 아 아 아 여기 뒤쪽으로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알려줬어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데? 아 저 혹시 일로 나가면 지하철역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에요? 여의나루역? 그거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 혹시 매트 어디서 빌리신거에요? 저쪽으로 가시면 역앞에 있어요 아 역앞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가끔 라면이 정말 좋을까? 꿀잠 라면은 라면이 라면이 여유 라면이 라면이 넘어간다라 얼마에요? 편의점에서? 3,500원? 그냥 앞에 가서 라면 끓이면 되는거죠? 아 여기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있는지 아세요? 너무 급한데 잘 몰라요? 어디있는지 아예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들 잠시만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저씨 가요 패스에요 패스 아저씨 패스 이 아저씨한테 패스 뛰어 뛰어 저 아저씨 이쪽으로 가면 없다던데? 죄송한데 저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사실 맞아요 저 장난이에요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냥 물어본거죠 저희가 사실 오늘 유튜브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어려보이는데 누가 봐도 어려보이는데 아저씨라고 했을때 어떤 반응일지 이런걸 찍고 있었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당황하셨죠?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사실 오늘 유튜브 몰래카메라 영상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말할 때 먼저 찍고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대로 봤나요? 아저씨 맞네 아저씨 맞네 저거에서 홍대에서는 통했어요 저희한테요? 어떤거요? 칼 꺼내는거? 반가워요 또 한 번 더 치료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놀러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나무나무 감사드리고요 농담인거 아시죠? 아저씨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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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